새해 소감 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 시켜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업 시키는 꿈꾸는 도농관계의 달인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님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신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작가님. 네, 좀 이를 줄이고 좀 쉬고 싶습니다. 아니, 작년에 너무 과로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신작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소망하시는 대로 과연 쉬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 작가님. 해마다 새해 계획은 역시 운동이죠. 올해는 꼭 해보겠다는 결심을 좋아 보이시는데 더 좋아지시게요? 점점 살이 찌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톡스 안 맞아도 이렇게 줄이 쫙 펴지고 좋습니다.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다는 핑계로 안 하다 보니까 근력이 진짜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부정 문제도 좀 생기겠네요? 네, 정말 지내처럼 누워있습니다. 집에 주로. 아, 지내처럼 누워계신다. 왜 하필이면 또 지내입니까? 그래. 정말 쇼파에 딱 누워있거든요. 지내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가족들이 무서워하시겠네. 어쨌든 새해에도 소망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이 유엔이 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상큼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의 해라고 유엔이 왜 정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2004년은 쌀의 해였어요. 되게 중요한 식량을 관련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과일과 채소의 해데 어떻게 보면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데 그렇지 않죠. 채소하고 과일도 우리 어떤 식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식량 안보의 차원 그리고 시민들의 영양, 건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알리는데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이 채소와 과일에 대한 접근권 문제거든요. 접근권의 문제.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다 보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된다 하는 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접근권의 문제라. 역시 지금 전 세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최저 극빈층. 기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라고도 하네요.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세계식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FAO 안에 국제식량 프로그램 기구가 있거든요. 1961년에 이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기구 자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기아의 문제의 어떤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갖고 왔고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면 식량을 사 먹기가 어렵는데 아무래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국제의 어떤 교역량의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인권과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현금이 많은 나라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큰 문제가 안 나는데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이런 가난하고 아주 식량 접근이 떨어진 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기아 선상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계속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내고 있습니다. 아 예예예. 아예 연구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라영 작가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드는 생각은요? 네. 채소, 과일 일단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저는 장을 보면서 저도 로컬 푸드 마켓에 가서 장을 보죠.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어떤 모순된 감정이 제 안에 만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로컬 푸드 마켓에 가면 생산자의 이름과 얼굴이 다 있죠. 그런데 생산자가 농장 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 바로 국경을 닫았을 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닫았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뭐냐면 상추 딸 이주 노동자고 딸기 따고 사과 따고 우리는 그냥 청양고추라고 부르지만 사실 청양고추도 이주 노동자들의 손길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푸드다. 유기농이다라고 굉장히 신선하고 좋고 몸에 좋고 영양가 있고 이런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밑에는 저렴한 로컬 푸드지만 사실은 저렴한 글로벌 노동자가 개입이 된. 로컬이 아니네요. 생산진 로컬이지만 유통방법은 아주 글로벌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최근에 있었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있었잖아요. 소킹 씨. 네. 소킹 씨 그분도 있었던 비닐하우스가 바로 채소 농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이 지금 누구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정 작가님. 과수농가 또 채소농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는 잘 안 됐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어려움이 어떤 부분일까요? 꼭 과수뿐만 아니라 지금 쌀도 굉장히 수확량이 줄어들었고요. 워낙 햇빛을 많이 못 본 거죠. 그런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뭐냐면 변화도 아니고 재앙이라고까지 농촌에서 표현을 하는데 점점점 사과의 주산지가 강원도로 옮겨지거든요. 북상이 되게 높아요. 계속 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대과일이 되게 낯선 구하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아니라 내륙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런 사과나 배나 귤이나 이런 익숙했던 농민들이 빨리빨리 새로운 작물에 적응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과일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진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과일 안 먹어도 되지 라고 하는데 과일이 주는 그게 상큼하고 말랑말랑하고 사각사각하고 굉장히 감각을 깨워주는 음식이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하는 가급적이면 쌀하고 김치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신선과일에 대한 접근권이 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학교에서 급식해서 아이들에게 꼭 한 번씩 과일이나 채소를 먹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식이 멈췄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서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과일과 채소 접근권 이거는 권리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쌀 같은 주식이나 부식에 비해서 과일과 채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네. 많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입니까? 2017년 통계이긴 한데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과일 소비로 채소 빼고요. 5만 원.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상위 계층부터 해서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내외 정도거든요. 뭐 절반. 네. 두 배. 그런데 그거는 통계상이고 실제로 보게 되면 아예 그냥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거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먹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기 때문에 훨씬 더 시선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일 도시락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이 있었어요. 너무 좋겠죠. 학교에 가면 과일을 줘요. 도시락 형태로.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업이 지금 정지가 된 거죠. 학교들을 많이 못 오니까. 반면에 또 제주도는 지금 귤값이 폭락을 해서 급식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소비가 부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고 소비가 부진하면 과일 소비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또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팔리지를 않아서 이렇게 서로 고생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농사를 질 때 벼 같은 주식에 비해서 과일, 채소의 수익률이 더 좋은가요? 그럼요. 그리고 UN에서 올해 과일과 채소회를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일과 채소는 소농들의 중요한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소농들의.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로 농촌에서 보면 과수하고 축산이 그래도 현금으로 환원되는 되게 중요한 소득작물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 먹는 사람은 또 건강의 문제. 아주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식량 문제 하면 과일 문제다, 채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쌀과 고기. 전부 쌀, 밀. 그래서 그런 시선도. 식량이 좀 광범위하게 해석이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단백질 부족. 즉 고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특히 먹거리 정책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가야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질 텐데 사실은 전염병이 오기 전에도 저소득층의 구주택가의 경로당 가면 쌀 좀 달라는 사정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은 김치 하나. 이런 경로당들이 꽤 많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럼 되면 채소과일은 꿈도 못 꾸겠네요. 그렇죠. 특히 채소 같은 경우는 김치나 우리나라가 채소 섭취율이 중국당으로 되게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높아요? 네. 과일 섭취율도 선진국 수준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소득층들. 그게 접근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중년 여성들이 어떤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과일의 과잉 섭취가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적절한 소비가. 왜냐하면 당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과일보다 채소 쪽이 조금 더 건강에 가까운 거죠? 뭐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일은 사람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저는 행복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인 효과가 있군요.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네. 색깔도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향기도 있고. 알록달록하고 갑자기 스튜디오에. 뭔가 앞으로 과일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 작가님 이런 말씀대로 일하영 작가님도 집에서 이렇게 식단을 짜실 때. 네. 좀 과일, 채소 신경 많이 쓰시나요? 일단 식단을 짜지 않고요. 안 짜요? 네. 식단을 짜지 않고 그때그때 알아서 먹는 편인데 과일을 정말 잘 챙겨 먹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좀 계층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신선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일은 요리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먹다 보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는 사람 아니면 그냥 주스를 마시는 사람. 아니면 정말 과일 못 먹고 정크푸드만 마시는 사람.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과일을 하루에 두세 종류씩은 꼭 챙겨 먹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바라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마트에 가도 채소, 과일 많은데 제가 언제 이렇게 지역의 슈퍼마켓 같은데 작은 마트에 돌아다니다 보니 깜짝 놀란 게 그 유통기한 지난 채소를 뒤에 그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 데서 엄청 많이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이럽니까?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런데요. 50% 정도가 폐기율이거든요. 50%요? 네. 유통 과정에서 버력이 되는 거 그리고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다 이제 걸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소득국가에서는 과일을 열심히 길러도 유통할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기 부족 현상에 또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절반은 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 뭔가 좀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도 과일에 어떤 공공적인 접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특히 그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깎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과일을 깎아 먹는 문화가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주로 귤이나 딸기나 방울토마토처럼 금방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어떤 공공,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가면 좋고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가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고민하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우리의 식탁이 보다 채소와 과일로 인해서 풍부하고 행복한 그 자체가 식량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관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라영 작가님, 2021년 맞아서 어떤 뉴스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화제, 이슈에 오른 언어가 있죠.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전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나? 증권 얘기하는 게 이랬는 줄 알았어요. 네, 주식 쪽의 언어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데드크로스, 우리가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사망자가 드디어 출생자보다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고요. 그런데 출생한 인구는 27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이상 정도 차이가 나요.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인구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인구가 지금 우리가 전쟁이 아닌데도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중요한 시점이기는 하죠. 이 뉴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언론은 전부 큰일 났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소멸한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노인 부양하느라고 국가 허리 휘어진다. 온통 부정적인 뉴스 일색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미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뒤에 어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이 뒤따라오는 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뭔가 재난이 닥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200조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극기야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이 데드크로스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면 지금까지 정책이 사실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한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한국의 인구학자들이 원래 예상했던 시점보다 이게 훨씬 앞당겨진 거죠? 네, 6년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엄청 빨라졌는데? 빨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빨라졌다는 건 물론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도 있고 결혼도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값도 폭등하고 네, 주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혼은 밀어지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 언제 겪어도 우리가 결국에는 겪을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출산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막 아이를 낳는 방향으로만 지금까지 200조 넘는 돈을 써왔는데 그런 모든 정책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늘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니까 예상보다도 네, 네. 그 200조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인구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고 그래서 이 노인 인구를 굉장히 사회적 짐처럼 여기는 그 시각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보통 15세에서 65세까지를 보고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생산 가능 인구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생각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인구가 아니라 인간을 보자는 거예요. 인간을 보자.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인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걱정하는 거죠. 인구를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방 소멸이에요. 지방 소멸한다고 되게 걱정하는데 우리는 지방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무시하면서 지방의 인구 때문에 지방이 소멸할까 봐 걱정을 해요. 굉장히 모순됐는데 사실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인구 쇼크의 저자인 앨런 와이지먼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할 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폭발이고 식량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게 위기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65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지만 실제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노인 축에도 못 들어요. 경로당에 가면 65세면 저리 가요. 네. 농촌에서는 청년 회장님. 네. 65세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인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정작 6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죠.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분들도 다 60대 여성이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려고 하지만 지금 해고가 되었잖아요. 경비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싸게 후려쳐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신선한 과일을 먹으려고 하듯이 노인 한 사회의 어떤 노인의 노동력을 싸게 후려쳐서 우리 사회가 사실 돌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잖아요.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노인의 거의 절반입니다. 40%대가 빈곤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청년이 노인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점점 노인 혐오만 심해지고 노인들의 우울증도 심각하고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압도적 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늙는다는 것은 왠지 추한 거. 그다음에 젊다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거. 이런 식의 구분이 우보연 중 우리한테 있었다는 걸 일깨워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늙은 사람을 너무 혐오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그럼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일자리 부정 문제가 심각하고 또 모순되게도 한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점점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고 로봇이 등장하고 어쩌고 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질 일자리가 트럭 운전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꾸자는 말의 뜻이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농촌은 거의 다 65세면 평균 노동 인구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의 평균 나이가 68.8세 그러니까 거의 7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드크로스 저는 이게 워낙 농촌에서는 익숙한 일이어서 당연히 출산은 거의 없고 돌아가시는 분만 많고 농촌에 가보면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건 너무나 많을 볼 수 있거든요. 예식장에 장례식장으로. 옛날에 같으면 농협이든 마을에 적어도 군단이 예식장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너무 상징적이다. 네. 그래서 산부인과 없고 예식장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호적 중심에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등록한 사람들만으로 인구를 판단을 하는데 그 부족한 자리는 이주노동자 속행시 같은 분들이 메워왔고 그래서 어떤 거주 중심과 그리고 교류 중심의 인구 정책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 적지 않거든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4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소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도적인 완화를 해준다면 분명히 우리 어떤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다가 호적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이런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 그리고 늘 쉽게 얘기하는 게 세금 안 낸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과자 하나씩 사 먹을 때마다 소비세를 다 내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저도 외국 사람 보면서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정말 지적할 수 있는데 모든 소비가 다 세금인 우리가 내는 건데. 아니 이자스민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작년에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해서 세수가 1조 8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방의 전통시장의 손님은 3분의 1에서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 군대 문제 전문이시니까 무슬림 신자들을 위한 군대 급식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장병들이 무슬림인 장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너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인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확장돼서. 그래서 교류 중심의 인구 정책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농촌은 정말 있습니다. 군대 채식을 최초로 공약하고 그걸 문서화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띵. 여기 계시네요. 16대 총선에서 정의당 선거 공약이었고 제가 작성한 공약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사태도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간 자원 또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 관점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정말 긍정적인 방향의 대전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봄?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어린이 보유 그리고 요양보호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삶을 돌보는 사람을 그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출산을 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분들의 의견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약자와 소술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니까 네.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가지고 오신 책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누가 쓴 겁니까? 최지은 작가님이 썼는데요. 그렇군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내가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 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출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제라는 접근법보다는 오히려 저런 목소리, 최지은 작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베르가모님, 미국 할랭가 아이들도 채소를 제대로 본 게 햄버거 안 토마토라고 합니다. 맞아요.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소. 권정환님, 지구가 살려면 인구가 조금 줄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빨리 늘어났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상화 과정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자, 오늘 관계업, 일하영, 정은정 두 작가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